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입니다. 복수조절을 위한 식사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수란 간기능저하로 인해 복강내에 물이 찬 상태를 말합니다. 복수가 차게 되면 영양손실이 커지고 에너지소모량이 증가되면서 영양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섭취를 통해 영양불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복수조절을 위한 영양관리의 목표는 첫째, 복수증상을 호전시키고 둘째, 부종을 예방하며 셋째, 영양불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복수조절을 위한 영양관리 지침 첫 번째는 저염식의 실천입니다. 저염식이란 하루 소금을 5g 이하로 섭취하는 식사입니다. 소금 5g 중 2g 정도는 식품 자체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끼 섭취할 수 있는 소금량은 1g 이하로 이것은 티스푼 한 개보다 적은 양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저염식을 실천하면 체내 염분 축적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저염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맛이 없어 먹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싱겁지만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소금에 절인 김치 대신 무초절이, 무생채, 양파, 오이피클을 섭취합니다. 둘째, 매콤한 맛을 내는 고춧가루, 후추, 마늘, 생강, 겨자 등의 양념을 활용합니다. 셋째, 식초, 레몬즙 등으로 새콤함을 줍니다. 넷째, 설탕, 물엿, 올리고당, 꿀 등을 사용해 달콤한 맛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위해 들깨, 들기름, 올리브유 등을 사용합니다. 저염조리법이 적용된 메뉴로는 닭가슴살의 들깨 드레싱을 곁들여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낸 닭가슴살 들깨 샐러드와 소금 간이 아닌 마늘과 호두로 맛을 낸 양송이 마늘 호두볶음 닭가슴살과 각종 야채료를 살짝 데친 양배추에 싸먹는 영양만점 양배추 쌈마리 등이 있습니다. 저염조리법을 적용한 식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밤과 은행으로 지은 영양밥과 영근나물, 버섯나물, 단호박찜 그리고 달걀을 씌워 붙여낸 두부장과 기존 간장에 물을 참가하여 염분을 희석한 저염간장 부추양념장 새콤하게 담근 나박김치입니다. 복수 조절을 위한 영양관리 지침 두 번째는 맥기 단백질 반찬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혈중 알부민 수치가 더욱 감소하게 되고 결국 부종이나 복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달걀, 콩, 고기, 생선 등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재료로 반찬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적절히 섭취합니다. 복수로 인해 식후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섭취량이 감소할 경우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외에 간식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플레인 요거트나 감자, 단호박, 소금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견과류, 영양 보충 음료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수 조절을 위한 식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